아이치 순아 넌 사고 나기 전에 일찍 출발했지? 당연하죠 에이 터툴근인데 저기요 강남역? 강남역 가세요 두 분 다 무장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? 최준? 최준? 저 사람은 이제 이준씨 지인이 아니에요 네? 우리 모두의 귀인이시죠? 야식으로 샐러드 먹기는 싫은데 라면 끓여주면 되겠네? 시모나곤 어떻게 하는 사이야? 제가 아이돌로 잘 돼서 이런 제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 사람이 누군데? 아무래도 준이는 제가 담당했던 친구라 내가 없는 사이에 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는 거야 나 이거 알아 이것도 알아? 주거지 및 괜찮아? 어 어 괜찮아 벗어야겠다 어? 벗으라고 좋잖아 손 많이 가서 내 손 떼 먹고 내 냄새 배는 거 준아 너 사탕 좋아해? 흐흐흐 흐흐 흐흐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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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